ㄹㄹ... 아씨... 묻으라는거 아니야? 아씨... 오케! 아예! 아씨! 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타겟이 왜 안 찍히냐고 스 Ct 잠깐만 잠깐 으어! 어어어! 으아! 으어어어어억! 하하핳 흐흐흐흐흐 씨 네잎술명난적님이 천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개칠성능실험중 달맞이 성공 달맞이 성공됐잖아 간단하죠? 요걸 팟수 2호로 명명한다 다음 위치 가볼까? 문 다음에 뭐있지? 맥시모님이 천원이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폭탄 테스트를 왜 여기서 하십니까? 크스픽님이 1억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항상 방송해줘서 감사같이 스팀겜하면 같이해요 크크 크크 감사합니다 항상 방송해줘서 감사같이 스팀겜하면 같이해요 크크 네 엑스백게니 감사합니다 일만냥 야식 잘 먹을게요 땡큐 같이 풀사해요 네 어? 어 잘못됐다 어 잘못됐다 아 뭐야 아 아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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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쒸 음 광물 저장 저거구나 저거구나 제목 없네 연료통이 이거밖에 없나? 아 있다 음 역시 아톰이기 최고지 으쒸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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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랜딩기어가 어디갔냐? 아 이거 여깄다 찾았다 가벼운걸로 닳자? 이게 왜이러냐 아니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나는거야 이게 아니고 이게 맞어 이게? 이게 맞다고? 이렇게 나는게 맞아요? 이상한데 이거? 이게 맞다고? 형태가 겁나 이상한데? 달아보고 펴보면 된다고 아 그럼 그렇지 뭐 아닌데? 아 아닌데? 왜? 메스 이거 무거우면 안되는데? 아! 조였다 어? 어? 뾰 뾰 뾰 뾱 뾱 뾰 뾰 유틸리티 유틸리티 뭐 필요한 것 같아요?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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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거 안 맞아? 아 씨 쒸쒸 특이한데? 플러스 RCS 아 맞어 플러스 맘에 드는 부분 플러스 축전지 어딨지? 그거 아니 플러스 어이씨 너무 크다 우정거장 만든 적 없죠? 빡세여 근데 그거 할려면 엄청 힘든 마이니? 광물 채취하는 거구나 간짓에 많아 크스픽 님이 5천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오늘은 밤빗짱없고 코아림만 있으니 이정도만 야식 빡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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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피직스랩도 있네 연구소도 필요한가? 어 이건 뭐지? 특이한걸? 하하하하하하 뭔지 이제 알아볼 차례입니다 오오오 그럴듯한걸? 그럴듯하구만 진짜 멋있는데 이거 한번에 작동시키는거 뭐 없나? 한번에 작동시키는거 아시는분 어떻게함 크으... 크으... 아아..만드는곳에서 토글설정을 해야되요? 어? 아 그래? 이거 쓰레기잖아 이거 발사! 발사! 땀 뭐 날라갔는데? 날게 뭐야?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